다양한 동물이 등장하는 놀라운 그림키즈가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. 사람들은 동물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아내려고 하지만 모든 동물들을 전부 찾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. 사람마다 4개에서 10개 이상까지 다양한 동물을 볼 수 있는데요.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동물을 볼 수 있을까요? 바로 시작합니다. 이 그림 속에는 몇 마리의 호랑이 얼굴이 있을까요?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면 일시정지하고 보세요. 정답은 4마리입니다. 이 그림 속에는 몇 마리의 동물이 있을까요? 정답은 여우 3마리와 새 2마리 모두 5마리입니다. 이 그림 속에는 몇 마리의 동물이 있을까요? 정답은 6마리입니다. 표시된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또 발견하신 분들은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. 이 사진 속에는 몇 마리의 토끼가 있을까요? 정답은 9마리입니다. 이 그림 속에는 몇 마리의 동물이 있을까요? 사슴, 토끼, 낙타, 뱀, 나비, 악어가 보이네요. 정답은 모두 6마리입니다. 이 그림 속에는 몇 마리의 동물이 있을까요? 사슴, 토끼, 낙타, 뱀, 나비, 악어가 보이네요. 사슴, 토끼, 낙타, 뱀, 나비, 악어가 보이네요. 개, 사슴, 박쥐, 홍합 모두 4마리가 있습니다. 정답은 4마리입니다. 그림 속에는 몇 마리의 동물이 있을까요? 정답은 모두 9마리입니다. 다른 답을 또 발견하신 분들은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. 그림 속에는 몇 마리의 동물이 있을까요? 정답은 모두 10마리입니다. 시청자 퀴즈 나갑니다. 그림 속에서 동물이 모두 몇 마리일까요? 시청자 퀴즈 정답을 찾으신 분들 또한 댓글로 적어주세요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